26번 보겠어요. 식이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그래프에서 지금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럼 1,22의 점을 찍고 여기서 2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x의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되고, 이렇게 그려지면 안되고 이렇게 그려져도 안되. 그러니까 요 범위 사이에 요 범위 사이에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요. 키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는 양수값이 된다.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요 범위만 찾아서 1-k가 0보다 크다.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k값을 구체적으로 구하라는게 아니니까 역함수가 안되는 조건 똑같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요. 그래프는 요기를 넘어갈 수 없어. 왜냐면 x가 x가 1일 때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는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1보다 작을 때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거죠. 그런데 이렇게 꺾이면 역함수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요렇게 할 수 없어. 그럼 요것은 기울기가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는 불가능.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직선 방정식을 그리면 안돼.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0일 경우 또는 이렇게 세로로 그릴 경우. 이건 아예 함수가 안되죠. 얘는 함수가 안된다. 세로로 그리는 건 함수가 안돼. 얘는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내려놔. 빨리.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 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요. 1대1 대응의 조건을 찾는 것이다.